내가 네놈을 죽일 수만 있다면, 이보다 더 비열한 짓이라도 할 것이다. 저놈을 취해! 저놈을 취해! 저놈을 취해! 저놈을 취해! 으아! 으이! 으아! 으아! 으악 으악 으아 으아 주어 으아 아 아 뭘 꿈을 긁어내는다 빨리 서둘러지 못하고 어서 서 둘러라 대간만이 지금 버리고 우선 몸부터 피신하시지요 이놈아 이 이걸 다 따와서 나더러 도망치란 얘기다 나 죽는 나이서도 그렇다고 못한다 이놈아 아이고 대간만임 네 이놈들 어디서 담에 물건을 훔치자 듣느냐 이 달강도 같은 놈들아 썩 물러가지 못할까? 날강도라니 이놈이 우리 후보고 날강도라고 아 아 아니 대신한 놈들 남의 물건로 훔쳐가느냐 이 달강도 가지고 뭐냐 이놈들아 썩 물러가지 못할까? 네 이놈이 이게 어떻게 내부이거든요 백성들의 고향은 이제 들어갑시다 네 안절대 이놈들아 안절대 이놈들아 다시 예 야! 기름을 잡아 죽이셨다! 어머네! 어떤 방탄을 하세요? 우리 시간이 안 되어서 막 죽게 하세요! 어머네! 정리를 안정에 빠져 죽어있습니다! 어머네! 어머네! 나사로 긴 바닥에서 죽으란 말이냐, 이런들아! 어머네! 어머네! 우리 형 운전을 토막히고 있습니다! 저기요! 우리 형 운전을 토막히고 있습니다! 굴러서 죽어요! 니들을 잡아 죽어야 한다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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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